이번 무대는 이당의 주문입니다. 새로운 브랜치의 학생이고요. 정대한 선생님이 지도하고 계십니다. 고립동안 대전에서 친구들과 팀으로 수업을 하다가 세종으로 인사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계의 팀원을 찾지 못해서 선생님과 MTL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채 with Ms. 다윤정 성실한 선생님의 최윤서 학생들, 정달 선생님과 함께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모든 학생들은 좋은 공부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습관이 좋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조용한 장소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한국학원의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할 때 배움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쉽게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책상을 청소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책상이 봉이나 장갑 같은 것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폈을 때 그것들을 대세가 크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은 학생 면도도 중요합니다. 빚지 많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쉽게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교실습관도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필기를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 교육을 세우고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잘하는 방법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고통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잃게 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거나 복무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도 신청해 보기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저는 ITC 영어공사 정다영이라고 합니다. I am the answer. I am the answer. 여러분께 저는 통과시과를 통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 interpreter to you 이 학생의 이름은 최인서입니다. This is your teacher.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현재 정연의 학생입니다. She is in the second world at the middle school and she is my student now. 제가 이 발굴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my presentation, I have a question to you. 여러분은 여러분은 모공생입니까? Are you a good student? 그렇습니까? 또는 아닙니까? Yes or no. 만약 여러분이 모공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모공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don't be a good student, I'll tell you about being a good student. 여러분이 모공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공부습관이 필요합니다. If you want to be a good student, you need to study it.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And if you have a good student, you want to be a good student. 여러분이 한 번에 한 가지 생각할 때 여러분을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If you think of a good student, you want to be a good student.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remember it easily. 둘째,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서 청소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Second, before you begin to study, don't forget to clean your desk.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나 만화책 같은 것들을 올려놓지 마세요. Don't put it to my smartphone and then go on the desk.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펼쳤을 때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When you open your phone for a study, you may start to hear about them.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청소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만 하다가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허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 좋은 탁상 스테인드 또한 중요합니다. 충분할 근처 없을 때 여러분의 눈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When there is loud enough light, your eyes get tired easily.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책 등을 얻은 곳에서 조심하세요. And don't share small phone and then coming both in the darkness places.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책 등을 얻은 곳에서 계속해서 본다면 If you share small phone and then coming both in the darkness places continually, 여러분의 시간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Your eyes are going to be getting worse.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You must get your eyes. 셋째, 선생님의 말씀을 G에 듣고, 특혜를 잘하세요. Force with security to your 기초 LKB knowledge. 그러면 마침 뒤에도 여러분은 이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And after school, you can be able to easily.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d you can get the worst on the test. 다섯째, 공부 기획표를 만들고,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하세요. First, make a study plan and use your time world. 여러분이 공부 기획표를 만들면, 여러분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f you make a study plan, you will not read your time.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And then you will use your time very well.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Last of all, remember that your health is very important. 만약 학교이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If you study to work and use your nurse, you will too.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거나, jogging을 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For your health, you can take a walk on procedure. 여러분 또한 친구들과 공부를 하거나, 수영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And you can also play a walk or join with your friends. 이 습관들을 항상 기억하세요. Always remember about the service. 그리고 시청은 오늘부터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And then I hope you start thinking about them.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